안녕하세요. 켈리 백선생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. 목소리를 넣는 것도 오랜만이고 캘리그라피 관련돼서 영상을 찍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오늘은 패럴렐 펜을 보여드릴 건데 브로드닙 대용의 만년필 중에 하나죠. 근데 보통 만년필 같은 경우는 3mm 이상의 너비는 거의 없는데 이 패럴렐 펜은 넓은 너비도 있어서 글씨를 큰 사이즈로 연습해가지고 디테일이나 어떤 형태, 각도에 따른 획 두께 변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최근에 존 스티븐즈나 루카 바르셀로나의 수업을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두 사이즈를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펜의 또 장점이 있다면 글씨 쓰는 도중에 딥 펜은 왜 잉크를 계속 찍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목물을 또 쓰게 되면 쓰던 도중에도 닙을 계속 닦아줘야 됐었어요.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악용 성분 때문에 근데 이 패럴렐 펜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카트리지 색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. 뭐 이러면 펜하고 같이 들어있는 클리닉 세트 있잖아요. 요새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서 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형태였어요. 이게 없고 요거였어요. 근데 이게 컨버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. 이거 컨버터 아니고 잉크 담아서 쓰는 컨버터 아니고 껴서 물에 펌프질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잉크 씻어내는 용도거든요. 얘가 보여드릴게요. 얘를 만약에 잉크색을 바꾼다. 얘를 세척할 필요가 있다. 이러면 꼽는 거죠. 꼽고 물 얘를 담그고 펌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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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게 옛날 버전이었고 최근엔 이렇게 크기도 시원시원해요. 이렇게 꽂아서 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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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잉크를 씻어내 주겠죠. 그리고 또 하나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이 팁 사이 이게 두 주 두 개가 껴있잖아요.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필름을 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주는 용도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거의 블랙하고 레드를 많이 써서 세척을 막 자주 해본 적은 없어요. 보이시죠. 얘네 두 개는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쓰는 편인데 1.5mm 2.4mm는 가이드라인 긋기도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잘 안 썼어요. 다만 이 사이즈는 블랙하고 레드는 꼭 따로따로 해놨고요. 뚜껑에도 써놨거든요. 블랙 그리고 레드라고 써놨어요. 세척을 자주 안 해도 몇 달 만에 쓴다고 이렇게 열어봐도 안 나온다던가 이러진 않거든요. 이 안에 카트리지가 이미 껴있으니까 그 카트리지가 다 증발돼가지고 없어질지언정 노즐이 막혀가지고 안 나온다 망가진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리고 이 펜이 또 좋은 게 색을 다른 걸 서로 끼워서 맞닿게 해가지고 색을 또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한 걸로 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 껴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팁을 여기다 이렇게 맞닿게 하는 거죠. 맞닿게 해서 여기에 로드를 하면 이 색이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. 다만 얘를 쓰다보면 원래 카트리지의 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. 아니면 에코라인 잉크나 수성 잉크 같은 거 있잖아요. 색 잉크 그런 거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쓰셔도 색이 섞여서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카트리지 색이 나오니까 그렇게 색 변화를 또 줄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쓰다가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6mm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종이 소진도 이제 좀 빨리 되긴 하는데 작게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아쉬웠던 사이즈가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. 지금도 존즈일에서 머디파이드 버전으로 팔아요.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이건 화이트구나 보이시죠? 이게 원래 일자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얘를 머디파이드로 바꾸는 거예요. 이렇게 레디어스 컷으로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 6mm 였던 거를 4.5mm 4.35mm 그렇게 바꿔서 갈아서 팔기도 해요. 지금도 존즈일에서는 구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깎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망가지더라도 이 회사 있죠. 파일럿 사인은 보증을 못 받습니다. 존즈일에서 보증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 배송료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? 그러던 찰나에 좀 아쉬웠던 이런 3.8 가이드라인 긋기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숫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상이 나왔습니다. 자 보이시죠? 3mm 4.5mm 바디 컬러도 바꿨나 봐요. 보이시죠? 이게 은색인지 회색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바뀌었어요. 너무 예쁜 거죠. 사탕 같은 느낌?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산 건 아니고요. 호주에 not just a card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 사이트 말고도 호주에서만 어쨌든 팔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구매를 한 거고요.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파는 것도 못 봤어요. 딱 호주에서만 팔고 있어가지고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신상을 가장 빨리 만나봤다는 사실에 나중에 한국에서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더라도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펜 성능은 다 똑같죠. 얘랑 다 똑같죠. 원래 있던 그 것에서 사이즈 바뀌고 컬러 바뀌었다는 거 그거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몇 글자 적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